흑산홍어는 6kg쯤의 최상급의 홍어를 흑산도에서 위판을 받아 직송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냉동을 하지 않는 홍어를 상호 숙성하여 홍어가 찰지고 감칠맛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가게만의 숙성 방법입니다. 목포 먹갈치, 조기, 병어들도 전국 택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잡은 수산물을 먹을 때 그 신선한 느낌을 때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